도내 첫 액화수소충전소인 원주시 소초면 장양액화수소충전소가 준공식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. 국비 등 75억 원을 투입해 2개의 충전기를 갖춘 장양충전소는 시간당 120kg의 수소를 충전할 수 있어 최근 운행을 시작한 수소 시내버스를 포함해 버스는 하루 120대, 승용차는 600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. 액화수소는 기존 기체수소에 비해 저장과 운송이 편리하고 충전시간도 빠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.